안녕하세요. 팔씨나 인생얼만남자 박성현입니다. 요새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. 카메라도 새로 바꿔서 편집 툴도 좀 바꿔야 했고 또 운동기구를 조금 만지고 있는게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재미난 기부도 나올 것 같고 예차자차 해가지고 훈련은 꾸준히 했습니다. 대회가 얼마 안나왔습니다. 제가 체중이 한 6kg정도 빠졌습니다. 빠졌지만 예전처럼 퍼포먼스가 다운될지 아니면 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잠깐 주축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오랜만에 컵훈련 하면서 하루를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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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